이 정도 자국이 나려면 참치가 최소한 150kg 정도 대하지만 이렇게 이빨 자국이 쓸려서 3일째 날인데 물때가 오늘은 정확히 낚시 시작하는 타이밍하고 거의 마저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완전 초긴장 상태에서 온몸이 경직되고 아 이거 터뜨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고요 로드 홀더에 낚시대를 딱 꽂고 정석대로 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페이스 유지를 정확히 하면서 지미 선장 절대로 못했어요 만일에 그때 또 미리 나섰으면 그때는 정말 방송 불문구 제가 유투문자 나갔어요 아마 고 험 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그건 못 보거든요 고 험 했을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고 싶은데요 아무리 안 나오고 싶은데요 지저분이 말해 이제 물을 말해 아무것도 안 했고 OK. OK. 안우는 거 ogramрач como료 숟가락으로 저는 서울네 멈춰presa 이쁠 시 certa 모든 게 전 여진 위 influences 참치. Okay, what color? Yeah, yeah, I see it, I see it. Look at all the stuff he just recreated. It's a good size, too. I'm getting back up.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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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Look at that. Look at that. It's right here. It's right here. It's right here. It's pretty loud. The water is a lot of natural airs. It's a lot of natural airs. It's a lot of natural airs. When it comes to the dams, it's a lot of airs, so it's hot. 그때마다 배 컨트롤 운전 막 회전해주고 뒤로 빼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쇼크위도 밀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베스트 선장이죠. 너무 잘했어요. 물론 뭐 전날 실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그랬을 거야. 아 오늘 이거 터뜨리면 나는 끝난다. 아마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수준 캠 내려, 수준 캠! 수준 캠 내려, 수준 캠! It's a nice fish. Bigger than 60 inches. Come on, come on, come on!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만 더. 나라스. 나라스. O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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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eave it there, leave it there. Please. Don't move. Right there. OK. I'll hold it, I'll hold it like this.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Yeah, yeah.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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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Oh, my God. He's going to go back in the water. I can't take the chance. Hold on. I'll put him back out, but I want to get a good gaff. How are you guys doing, Tyler? It was hooked perfectly. Look at that. At least we got a damn fish. All these fucking miles that I traveled. Jesus Christ, my guy. Oh, shit. I'm not out there. I'm moving. He's dead. OK, good. This old gets this from the top of the beach. Oh, no. Put your hand inside. Okay. It's good. Oh, no. That's right. This would be that size, about 45, 50 Kila. It's a size size. 이 크기가 100키로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마지막 랜딩 할 때의 힘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지미 캡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당신이 행복해요. 당신이 더 행복해요. 당신이 더 행복해요? 네. 아, 블러드 샤워. 잠시 낚시가 이래요. 그리고 한 번의 느낌을 위해서 이 멀리 비행기 타고 오고 긴 여정을... 힘들지만 이거 한 마리 낚아 올려서 그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려고 이 낚시라는... 이게 바로 빅겜 낚시의 묘미죠. 한 마리 다 하겠대. 혹시 큰 거 나올까 봐. 남아겠대요? 네. 해야지 원산을 잡으셔야죠. 자, 이 낚시가 뭐예요. 오... 산팀이. 이게 지금 아까 랜딩 할 때 보니까 물 속에서 얘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토해냈거든요. 그런데 위 속에 들어있는 베이트피쉬예요, 지금. 오징어, 명태... 어, 모잇감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 힘이 좋지. 그만큼 이 대서양에 얘들 모잇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춘 게 이 대서양이에요. 이 대서양이에요. 이 대서양이에요. 이 대서양이에요. 가끔 더 도와 يا 조건일이 왔다 왔다? 아이고, 투나야? 몰라요? 몰라, 투나야. 몰라, 저거. Somebody get on this run! Don't sit there and look! 빨리 가도 돼요. 보고 있어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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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Take it easy! 선생님, 무조건 감지 말고 제가 발 가실 때 끝을 보고 표지먼이 가로라. 오케이, 오케이. 감으세요. All right, go ahead. 그렇지. 한두 번 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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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번에 동행을 한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그때쯤 멕시코도 같이 동행을 하셨었어요. 아, 본인께서는 참치 낚시 한 번 해보시는 게 본인 생애 수원이었다, 그래서 슬로우, 슬로우. 어떻게 보면 유리, 슬로우. 섬. 천참. 무리하지 마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셋째 날은 한 번에 더 기회만 와주면 좋았는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낚시가 끝내야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시민선장에 한 번 더 서비스를 하겠다. 본인이 또 잘못한 과거도 있고. 원사님, 원사님 오세요. 오세요. 내가 한 번 더 펼쳐졌는데요. 컴오, 컴오. 볼 때 나도. 배관, 배관. 안 담길 때는 쓸데없어요. 이렇게 두 쪽 왼손으로 당겨져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게 큰 거는船 안에 너무 휴시면 다시 기쳐서 보다는 겁니다. 이제 손을 돌려주세요 아 이건 천하여 천천히 안 돼요 와인거 다오래 가운데는 사이드 와 이거 삼자 됐다 이제 펜페 강낭이 천천히 цел야되 p 엘 어떤 상황이다 뭐 얘기vale 북ム스 그것은 큰 도넛이야. 그것은 큰 도넛, 도넛. 네, 도넛. 캡틴, 지미, 똑같이.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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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너무 격하게 안 왔어. 오, 쟤 고래 오는 거 봐. 고래가 온다. 지금 못 맞게 막고 있어요, 천천히 배로. 이쪽으로 못 오게. 저 참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참치. 라인 건들일까 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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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넉넉. 홍등고래가 지나다가 라인을 건들일까 봐. 모독이 배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등고래가 저기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배 쪽으로 모독해. 제가 지나가다가 지느러미에 걸리면 라인이 끊어지니까. 이 배로 배로 밀어서 홍등고래가 저 옆으로 지나가게 돼. 이렇게. 홍등고래가 저 옆으로 지나가게 돼. 그냥 엄지 닿혀있고 오지 마세요. 느긋하게 왁박 감지 마시고 느긋하게 쭈욱 감고 줄까. 천천히 그렇게. 지금처럼 스무스하게. 안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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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리 임료리 쏟아임만 1시간 중에 지금 10분 지났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자이언트급 참치는요. 쉽게 안 돼요, 해결이. 금방 나올 것 같아도 2시간, 3시간도 간다. 어느 때는 6시간도 간다. 이렇게 머리를 탁 탁 탁 탁 틀고 있을 때는요.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욱 한번 쬐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은 안 돼요. 감을 수가 없어요. 드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드랙 체크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400, 500km급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드랙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파이팅 드랙으로 올라가 있고 드랙을 더 올릴 필요 없다고. 상당히 강한 드랙이죠. 원장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도가희는 거의 다 왔어요. 도가희가 올라왔어요. 걍 소리예요. 도가희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북한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 15미터 남은 거예요 얘가 보일 수 있는 실루엣은 한 7미터인 거예요 7미터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기 우와 삐구아 아 고고고고 고고고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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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stop 찍었다! 와우! 나이스 찍었다!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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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인생고기 성공 인생고기 성공 하나, 둘, 셋 어떠셨어요 선생님? 힘들었지요 뭐 인생고기 잡았으니까 기분 좋지요 뭐 지미 선장 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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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도 한 마리 올라오면 선장도 기쁘죠 머리서 왔는데 이렇게 한 마리 꼭 안겨주고 싶은데 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파이팅 랜딩까지 끝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낚시를 하는거죠 저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순간의 기분 때문에 2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빅게임낚시를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정 감정 30 후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